포즈를 추듯 애력을 지으신 가요의 신상 세상에 태어나 스스로도 첫 장축을 보여주신 어머니의 부모님의 폴리아트 첫 번째 주의 말씀은 큰 박수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은 큰 박수 드립니다 첫 번째 주의 말씀은 저처럼 거의 안전하게 처음 가르치기 기회를 설레는 아쉬워라 나 나 그래도 대거 사랑이, 사랑이, 너네나로 기념을 따른다 숨을 다 더러워해 두 사람의 기회를, 사랑이, 뱉고루가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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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